숨따가 어때? 조회하고 물어봐. 석진아, 받아라. 야, 이것들이! 지금 뭐하는 거야? 수업 좀 친 지가 언젠데, 잊지 마요. 무슨 벌로 체력 단련을 시키냐? 웬만 튼튼해지게. 벌써 다 했어? 어. 맞다. 뭐, 생일이잖아. 생일이 뭐? 오늘 우리 모여서 미역국 먹겠네. 뭔 반성문을 세 장에다 써! 야,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세요! 병신. 아니, 제가 알겠어, 제가. 야, 귀신도 안 무서운 애가 왜 새를 무서워해? 같이 가. 얘들아, 같이 가. 내가 수업 얼마나 땡땡 치고 싶어하는지 알면서 너 옆으로 좀 같이 누워. 같이 누워. 너 진짜 삐졌냐? 이효리 화보가 세상에 그거 딱 한 장뿐이야? 누가 삐졌다고 그래. 그냥 너 가지라니까? 응. 그냥 가졌더니 마음이 좀 찝찝하네. 네가 이기면 찝찝해하지 말고. 화보 가져. 그건 이미 내가 가지긴 했지만. 오케이! 앞뒤. 앞. 내 동전이니까 내 말 듣겠지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VIEW